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연장이자 현직 대법관이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586운동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는 저는 늘 이렇게 음모, 계략, 정치공작에 굉장히 익숙한 집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대로 박수칠 일도 아니고 그대로 웃을 일도 아니죠. 이 친구들이 이번에는 어떤 계략을 꾸미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런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된 것이죠. 노정희 사태의 꿈꾸미는 이제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4위는 사전투표 관리 책임에 통감을 한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4월 18일 날 3구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위를 표명했다. 조선일보의 김명진 기자입니다.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은 3구 대선의 사전투표 관리 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3구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라 한 것이 항상 사실과 실체를 가리거나 숨기는 쪽으로 악용돼서 안 되는 것이죠. 사전투표 관리 책임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지금 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관리 책임이 아니죠.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인 거죠. 가장 먼저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태 소식을 전한 그런 매체가 연합뉴스입니다. 노정희 사전투표 4일 만에 불맹에 퇴진했다. 쇄신안에 맞물려서 주목을 하는데 이 쇄신안은 지금 선관위가 스스로 쇄신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부정선거를 집단적으로 다섯 번이나 저지른 그런 집단에서 스스로 쇄신안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고 지나가는 소도 웃고 지나가는 말도 웃을 수 있는 일이죠. 임기 2년 4개월을 남겨놓고 4일을 표명하다. 정권교체 직전에 떠밀리듯 뒷북사태라는 비판도 있고 쇄신안 내놓은 선거관리위원회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쇄신안의 진실성이 있으려면 사전투표에 일단 투표용지에 QR코드 인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반드시 법에 따라 찍게 해야 되고 두 가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소에서도 선거인 명부를 배치해야 되고 그것에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 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쇄신안에 들어가 있으면 약간의 신뢰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조직이지 않습니까 범죄조직처럼 지금 인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범죄조직이냐 이렇게 억울해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보라. 엄청난 부정선거 증거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이 모여서 쇄신안을 만드니까 누가 믿겠냐 이야기죠. 연합뉴스의 주요 내용은 대선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선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3구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정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날 회의는 4월 18일입니다.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수탭을 위해서 꾸려진 선거관리핵신위원회 핵신이 쇄신안을 보호받기 위한 자리였다. 노 위원장의 사의 포명은 앞서 지난달 3월 5일 날 확진자, 격리자, 대선 사전투표 현장의 이른바 속구리 투표로 불리는 극심한 혼란상이 벌어진 이후 44일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면 또 현실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왜곡해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보려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되거든요. 언어를. 그런데 지금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태의 변으로 내놓은 것은 전혀 사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고 책임을 제대로 진료라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노정희 사태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 사전투표관리가 아닙니다. 3구 대선의 부정선거입니다. 속구리 투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가 그냥 속구리입니다. 속구리도 나왔고 쇼핑백도 나왔고 그냥 박스도 나왔고 별게 별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선거관리 핵심위원회 쇄신화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정을 저지른 주체들이 어떻게 핵심을 스스로 하겠습니까 스스로 하기는 힘든 거죠. 위에 있는 대가리 맵사람 정도 자른다 해서 그게 뿌리가 그냥 암덩어리가 제거가 됩니까 다 신부자리에 승진해 가지고 다 올라올 텐데 문제가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물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안 하는 것보다 사퇴하는 게 낫겠죠. 입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자 국투본 상임 대표 주장입니다. 노정희가 사퇴의 숫자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관급 인사 세 명이 모두 옷을 벗었습니다. 여기 장관급 인사 세 명이 모두 옷을 벗었다는 것은 4.15 부정선거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조혜주 상임위원이 옷을 벗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3.9 대선의 부정선거에 큰 책임을 져야 될 김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옷을 벗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인 노정희 씨의 옷을 벗었습니다. 선거제도를 정상화시킬 절호의 찬스입니다.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 인적 세신이 없으면 쉽지가 않은 것이죠.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다 잊어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말입니다. 3.9 대선 부정선거의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입니다. 3.9 대선의 부정선거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지만 3.9 대선의 부정선거와 4.15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상당수가 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보통 뿌리가 깊은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 몇 사람 내보내가지고 해결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노정희 집앞에서 3주째 매일 아침마다 노정희 사퇴 촉구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정희는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보자 급히 피했습니다. 자기 죄를 안다면 곧바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것이 이제 노정희 씨가 사퇴를 결정하기 바로 전에 황교안 전 총리가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정희 사퇴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는 노정희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노정희 중앙선거할 면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가 지난 3구 대선에 저지른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그처럼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자신이 사퇴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 것은 정말 후한 무채한 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퇴를 포명했으니 다행입니다. 문 대통령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린다면 더 큰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노정희 사퇴를 위해서 목청이 터져라 부러지지 않은 우리 부방대원들에게 부정선거 방지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매일 이른 아침에 안양에 있는 노정희 집 앞에 나가서 노정희는 사퇴하라 노정희는 내려와라 노정희는 물러나라 외친 우리 부방대의 노고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노정희 집 앞 퇴진시를 이끌어주신 박윤성 부방대 경기도 위원장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날 사퇴로 부정선거 2주년을 맞아서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힌 대규모 규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올라온 울분을 토하신 우리 부정선거 방지대 대원들과 시민들의 수고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을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정희가 나가고 김세안이 나가고 조혜주가 나가면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거냐. 저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조직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전국 차원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앞으로도 모든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다. 부정선거의 방식은 사전투표를 전산에 의해서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고 그 수에 걸맞게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전국 곳곳에서 투입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조직이 전국적으로 관계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위의 책임자 몇 사람이 당연히 물러나야 되지만 위의 책임자 몇 사람 물러나는 것과 전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야기죠. 마치 나무로 따지면 맨 위에 나무에 핀 꽃잎 정도가 떨어진 것이고 나무의 덩치부터 시작해 뿌리까지 소위 부정선거가 그냥 몸에 베여 있는 그런 뿌리까지는 구성원에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원에 아무것도 해결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 사자성으로 하면 발본색은 완전히 뿌리채 제거하고 뿌리채 척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